아주, 참나. 울지 마. 깜짝 놀라서. 온다. 온다, 온다. 이사하는 거. 왜? 이사하는 거 같은데? 내가 그림을 하나 보고 있어. 아, 그림? 저거 어디다 넣어? 액자를. 이거 어떻게. 세우면 되지 않아? 아니, 세우면 안 돼. 누워야만 볼 수 있는 그림이야.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림이야. 오케이. 오, 땡큐. 그림 멋있지? 이게 뭐야? 자, 기대해도 좋아. 왜? 몸을 좀... 하나, 둘, 셋. 자자. 이게 뭐야? 그림이야.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야, 야. 야, 왜 이래, 진짜? 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피자. 그림이 아니라 피자. 그림이 아니라 피자. 야, 너무 큰데? 우리 팀 TV보다 피자가 커. 아니, 이걸 어떻게... 몇 인분이야, 이게? 2인 6이야? 아니, 2인 6이야? 아니, 2인 6. 20인... 2인 6이야? 이걸 지금... 먹어보라고... 네가 식었다는 거. 우리 왜 준비했다는 게 이거냐? 내가... 내가... 내가 먹어. 나 먹어. 이걸 지금... 이걸 지금 우리 먹으라고 준비했다. 야, 왜? 도장 몇 개야, 이거? 1등 하는 거야, 우리? 내가 볼 때 이것만 먹었어. 아, 배워서. 야, 근데 진짜 멋있지 않냐? 멋있다, 멋있다. 이런 거 어디서 봐. 진짜 파는 거예요? 진짜 파는 거래요, 감독님. 이거 어서 봐. 옆에... 안 먹었는데 배가... 인서트도 못 찍어요, 지금. 어? 카메라에 앉아서... 감독님, 잠깐만요. 뭐 줘도 돼요? 잠깐만, 제가 찍을게. 감독님 손 따라 웃느라고. 이야, 진짜 참견 아니다. 이게 올라간 거 봐야, 올라간 거. 이렇게 보면... 진짜 징겋대가, 진짜 징겋대가. 이거 봐라, 이게. 봐봐. 야,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 야. 대단한 색채림이면 이 정도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단하다. 컨셉이 제일 잘 맞는다. 야, 아무도 못 익어. 자, 시작해. 일단 시작해보자. 그래, 해야지. 빽아, 그거 반 잘린 거일 텐데. 아, 이거구나. 이게 정사각형이야, 가운데는. 야, 빵은 정사각형으로. 피자 정사각형으로 먹어본 적 있어? 아니, 근데 이 빵을 정말 잘했다, 얇게. 도구 엄청 얇잖아. 그냥 이렇게 말아놓고 딱 하면 한 입에 들어가. 여러분, 피자 말아드리려고 보셨나요? 진짜 맛있어. 흠집이 진짜 맛있지?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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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동네 맛있는 피자집 맛이야. 학습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지금 학습이 약간 식었잖아, 촬영하면서. 이거 뜨거울 때 바라보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왜냐면 지금도 맛있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크기만 크고 맛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가 집에서 먹는 피자랑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도우가 얇아서. 그렇지. 신피자만의 특유의 양념이 잘 배서 더 맛있어요. 엄청나요. 이 과자도, 이 과자 같아요, 밑에는. 어우, 소리봐. 소리라고 해야 되나? 꽃 도우, 꽃 부분. 되게 고소하네. 어때? 뭘 어떻게 못 먹겠지? 이거 어떻게 먹니? 나는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오늘 첫날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스태프분들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즐겁게 다 같이 피자 파티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드세요, 드세요.